안녕하세요. 매일 중국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소포보내기라는 주제로 관련된 중국어 표현을 배워볼텐데요. 대화학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찐샹하어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자문이 나오네요. 바자문은 아주아주 중요한 문법 중 하나인데요. 바자문의 구조를 먼저 보실게요. 주어가 나오고요. 바 그리고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보통 중국어에는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목적어가 앞으로 당겨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당겨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를 여기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뒤에는요. 반드시 기타 성분이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요. 러가 될 수도 있고요. 저 혹은 보어 혹은 동사의 중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자문이 생긴 이유는 목적어를 어떻게 처치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동사 목적어에 자리를 바꾸고 바을 붙여서 표현을 했다는 거.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나는 뭐뭐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냐면요. 사실 치 하면 보내는 거죠. 쭈는 결과보으로 사용이 되면 뭔가 확고하다. 정지되는 거. 고정되는 거 의미를 하는데요. 보내버린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포를 그래서 소포를 보낸다 해서 소포를 앞으로 당겨서 바자를 붙여준 겁니다. 여기 동사 뒤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결과보어 쭈가 나왔죠. 그래서 기타 성분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구조를 참고하셔서 바자가 들어가는 문장을 다섯 개 한번 만들어 보니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잉에 위안 여기 영업하는 사람이죠. 영업원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손님을 높여서 부를 때 쓰는 말이죠. 니 대신에 이거는요. 부시 뭐뭐가 아닙니다. 유정 우체국에서 전용으로 쓰는 지샹 지하면 종이란 뜻이고요. 샹은 샹지. 샹상자. 종이상자가 아니네요. 징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고마이 구매해주세요. 고마이 발음이 구매랑 비슷하죠. 여기 고가 들어가는 또 다른 단어 뭐 있냐면요. 따이고 해서 물건 대신 사주는 사람. 중국 사람들 중에 한국에 와서 따이고 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구매를 해주세요. 지샹 종이상자를요. 그런 후에 호 종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단어는 종이라고도 읽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종신 해서 다시 새로이 보종 어떻게 포장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기를 다오 항구어 한국까지 도달하려면 다갈 대략적으로 대게라는 뜻인데요. 대략적으로 야오 도장 시지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담당자가 얘기를 하기를 닌시 콩윤 하시 하이윤 콩윤 하면은 공중으로 공기란 뜻이죠. 하늘로 보내는 거 운송의 운자에요. 하이윤 아니면 바다로 보내십니까? 에이 하시 비 하면은 에이 인지 비 인지 묻는 거예요. 샹하오가 얘기하기를 루구어시 콩윤 그럼 마냥 뭐뭐라면 하늘로 보내면 야오 도장 시지엔 얼마나 걸립니까? 자 그건요 안자오 구이딩 자 뭐뭐에 따르면 이라는 뜻이고요. 안 이것만 써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이딩 혹은 안자오 구이딩 이 단어가 초중급에 나오긴 했지만 비즈니스 환경이나 고급 중국어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단어니까요. 이 안자오를 활용해서 장문을 두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이딩 하면 규정 이란 뜻인데요. 규하고 정 여기 보면은 규칙에 해당하는 구이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에 따르면요. 이거 단시 그러나 시엔잘 지금은요. 시 뭐뭐 인데요. 중국의 가장 큰 명절 춘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간 기 지 지 지 지 하면 시간 그래서 여기는 기간이고 시간인가 두 개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하는 건데요. 무딩 정확하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정확하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확실히 3, 2, 3일 정도 늦을 수도 있네요. 여기 나오는 숙어부딩 활용해서 장문 3개 한번 해볼게요. 진샹하우가 뭔가를 발견하고 물어보면 쩌시샹아 이거 무엇입니까? 바구 샹상 자 여기서 소포의 상자 위에 이징 시에 미 러티르 이미 시에 미 시에는 쓰다고 미는 뭔가 명확하게 하는 거죠. 명확하게 썼습니다. 러티르 주소를 썼는데요. 뼈 상 여기 표라는 뜻인데요. 표에도 예 야오 시에 마 써야 합니까? 그랬더니 시다 그렇습니다. 자의 뼈 상 여기 상 이 또 나왔네 뭐뭐 위에 뭐뭐 상 에 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야오 디엔 시에 디즈 여기서 지가 나오고 얘 나와서 뭐뭐 이기도 하고 뭐뭐 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소를 디엔 시에 여기 뒤에는 채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채워서 쓰셔야 하구요. 또 뭘 써야 하냐면요. 우 비나 명청 물품에 명청 이름 명칭을 써주셔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청후 호칭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청후도 있었구요. 같은 청이 쓰여서 명청 그리고 수량 수량도 써주셔야 되구요. 단자 여기서 단가 라는 뜻인데요. 이 자는 우리말로 하면 가라는 가라고 읽어요. 자그 하면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종어 마지막으로는 총액도 써주셔야 한대요. 자 얘는 총이란 뜻이구요. 어 하면 액이란 뜻입니다. 종통 하면 중국의 종통은 시진핑이죠. 그리고 종공 하면 다 합해서 라는 뜻이라서 이 총이라는 뜻을 가진 종을 기억해 두시구요. 어가 들어간 거는 진어 하면 금액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액수란 뜻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유페이 시 도사 유페이 여기서 페이는 그래서 비용이란 뜻이구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을 때 두어샤 라는 걸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총이천 앞에 나왔던 총인데 여기서는 무게를 재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총이천 혹은 시일시 하면 뭐 뭐 해보세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무게를 한번 재보세요. 그래야 자인능 지다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정하오 딱 맞게 시공진 이 중국 사람들은 공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킬로그램을 쓰지 않구요. 시공진에 320위안 320위안 입니다. 여기서 띄오시 하면 손실할 때 실자예요. 중간에 잃어버릴 일 없겠죠? 물어보는 거죠. 다 띄오와 관련해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띄오리안 하면 체면이 구기다. 띄오와 만약에 띄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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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등기로 보내는 걸 얘기하는데요. 띄오와 등기우편으로 보내신다면 띄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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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예위안 가오수 다 영업사원이 가오수 알려줬어요. 여기서 영업사원 대신에 음식점 가면 종업원이 있죠? 부위안 이라고 부르고요. 상점에 가면 판매원이 있죠? 쇼오오 위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업원이 뭐를 알려줬냐면요. 비 슈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필수란 뜻이에요.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유증 전용 지 우체국에서 쓰이는 상자를 구매 해야 한대요. 우편을 보내는 방식은 나누어집니다. 아주 중요해요. fun은 분비에 하면 헤어지다. 혹은 구별하다. 분수 하면 헤어지다. 분래 하면 여기서 사용된 거랑 가장 비슷한 의미로 분류되다. 하늘로 보내거나 바다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윤 수이란 비 하윈 구에 그래서 수이란 비롱 머물지라도 비 하윈 구에 하윈보다 비쌀지라도 이거는 뭐 보다 한 다음에 형사 나왔죠. 단 그러나 능지에 생 어떻게 아킬 수 있대요. 그래서 아끼는 에너지 돈 시간 모두 포함해서 부 하늘로 보내는 선택 했습니다. 요 페이 시 안 저 뭐 에 따라서 요 지 우 빈 자 보내는 물품 가격 이랑 중량 중량 에 따라서 앞에 같은 단어를 종 신 에서 종 으로 읽었었죠. 종 양 지 산 데 중 양 을 계산 해서 지 계산 계산 이란 뜻이고요. 계획 하단 뜻 있어요. 그래서 공지 합하면 종 공 같은 뜻이에요. 합하면 320 위안 320 위안 입니다. 마지막에 為了 하기 위해서 保證 보 라는 단어가 保 인데요. 보증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保持 보가 들어가서 유지하다 保守 하면 보수적 保護 하면 보호하다 그래서 保 가 들어간 단어를 알아봤고요. 앞에서 瓜 라고 했죠. 등기로 보증해서 보내시면 보호의 띠오 을 잃어버릴 일이 없고요. 영어번이 海 千 어떻게 했습니까? 건의를 했죠. 뭔가 제안하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로 의견을 제시하다 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千 은은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千 千 千 千 어떻게 제안 하냐면요.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포를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유용한 단어들 많이 배워봤는데요. 저는 그럼 또 다음주에 재미난 초중급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